안녕하세요. 러브TV입니다. 새해 신규 레인저가 나왔는데, 콜라보가 아닌 라인 캐릭들이네요. 요 녀석들은 이번주 주말에 PVP 보상을 받고 나서 돌려볼 생각입니다. 이 경우는 대상 괜찮은데, 그의 주재를 적게 되었다는 의견으로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이 위험을 적게 되었고, 그들은 대상으로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나는 이 위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이 위험을 적게 되었습니다. 제가 공격을 적게 되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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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